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리뷰를 위해서 새로 구매한, 구매했습니다. 이거 절대로 고객님한테 나가지 않아요. 구매한 블랙폭스 포켓라이프. 이렇게 세가지 상품을 비교 리뷰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 병맛은 없습니다. 진지하게 리뷰할거에요. 편의사항은 이제 앞으로 511, 레더맨, 그리고 블랙폭스 이렇게 통칭이 있습니다. 자, 소재를 비교해보면 511은 AUS8,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인데요. 예전 콜트스틸, SRK에도 쓰이고 여러가지 좀 중급형 나이프에 많이 쓰였던 그런 스테인레스 소재입니다. 레더맨은 420 스테인레스 스틸인데요. 420이 좀 440보다 좀 무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블랙폭스는 여기도 써져있다시피 440 스테인레스 스틸이에요. 420이랑 뭐 거의 비슷하고 제가 리뷰를 위해서 좀 사용해보긴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셋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계열이기 때문에 날에 녹이 잘 안슬고, 그리고 샤프닝이 좀 잘 나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일단 관리가 되게 편합니다. 날 길이는 레더맨이 압도적으로 길죠. 왜냐면은 레더맨은 그냥 법적으로 이게 나이프가 아니에요. 멀티툴,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날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비슷한 논의로 레더맨 외에도 다른 멀티툴들은 날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날 길이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블랙폭스는 저희 도검 소재역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폴딩 나이프 중에 제일 긴 5.9cm입니다. 5.11은 겉보기에는 어? 얘가 더 큰 게 아닌가 싶은데, 블랙폭스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이렇게 대보면은 날이 시작되는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무게는 거의 이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 스펙으로 레더맨이 198.4g, 그리고 5.11이 96.4g, 블랙폭스가 45g으로 되어있는데요. 제조사 스펙을 믿기에는 저희가 의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울을 준비했습니다. 레더맨을 먼저 올려볼게요. 레더맨은 제조사 스펙이 198.4g입니다. 190g으로 나와있어요. 191g, 190g. 5.11 DRT 폴더는 96.4g이에요. 재보겠습니다. 94g, 블랙폭스는 제조사 스펙이 45g인데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46g, 뭐 1g 오차긴 한데, 이 정도라면 양호한 오차라고 봅니다. 락 방식은 레더맨과 5.11은 라이너락이에요. 락 역할을 하는 라이너가 들어있어서 락을 잡아줍니다. 블랙폭스는 프레임락이라고 해가지고 몸체의 일부분이 락 역할을 합니다. 프레임락이 라이너락보다 좀 더 락이 강력하긴 한데요. 이게 블랙폭스 포켓라이프같이 좀 가벼운 애들한테는 프레임락이 좀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원핸드폴딩이랑 클로징을 할 때 프레임락이 좀 세가지고 열고 닫는데 살짝 불편한 감이 있어요. 이 정도 체급의 프레임락은 좀 과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체급에는 라이너락이 제일 나고 봅니다. 라이너락 이렇게 쉽게 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갑을 껴서 그런데요. 맨손으로 하면 진짜 금방 닫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레더맨 역시 라이너락 방식으로 금방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써본 멀티툴 중에 이 레더맨 사이드킥이 제일 열고 닫는 감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뭐 다른 멀티툴은 이렇게 썸홀이 있진 않거든요. 거의 다 손톱을 이용해서 열고 닫는 방식이라가지고요. 열로 한번 막 이렇게 손톱으로 열고 닫아야 되는데 레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썸홀이 있어가지고 엄지손가락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표면은 잘 펴집니다. 닫을 때도 잘 닫히고요. 휴대성은 이 순서대로 뭐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더맨이 제일 꽉 있고요. 511 평범합니다. 그리고 블랙폭스 제일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레더맨은 일단 무게도 무게고 굉장히 두꺼워요. 멀티툴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바지 걸었을 때 좀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511은 딱 두꺼운 날 하나만 있는 일반적인 폴딩 나이프입니다. 블랙폭스는 얇고 가볍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클립이 체급에 비해서 굉장히 큰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더맨 이렇게 큰데도 클립이 쬐끄맣고 511도 쬐끄만데요. 이 둘이 클립이 조그맣다고 해가지고 휴대에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블랙폭스는 체급에 비해서 클립이 좀 크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닐 때 살짝 걸릴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살짝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벌어져 있는 게 제가 바지에 걸고 다니다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렉락도 그렇고 클립도 그렇고 셋 다 팁다운 케일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클립의 끝부분과 나이프의 날 끝이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바지를 이렇게 걸고 있었을 때 꺼내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나이프를 펴야 되는 방식인데요. 이거를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이 세 개 다 전부 팁다운 캐리 방식이고 그리고 클립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일부 나이프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는 위치를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팁다운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랙폭스랑 이 레더맨은 오른손잡이 전용이에요. 오른쪽 바지에다가 꽂고 다닐 수 있게만 클립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일은 여기 오른쪽에도 달 수 있고요. 왼쪽에도 달 수 있고요. 그래서 양손잡이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사실 오일일은 그냥 일반 폴딩 나이프예요. 나이프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랙폭스 블랙폭스는 나이프 기능 외에도 카라비너가 있는데요. 이 카라비너 부분을 병따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병따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소품으로 병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런데 병따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더맨은 비교하기에 솔직히 좀 무의매할 정도죠. 일단 나이프 외에도 톱도 있고 플라이어 기능도 있고요. 일자드라이버, 일자드라이버, 세레이션 나이프, 손톱줄이랑 조그만 일자드라이버, 병따기 겸 캔따기, 랜야드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더맨은 일단 멀티툴이기 때문에 기능면에서는 최강이죠. 원핸드 오프닝은 이 오일일이 제일 편합니다. 일단은 썸홀에 걸고 이렇게 스냅으로 펴는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을 톡스렌치로 살짝 풀면 더 쉽게 여실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품목 스냅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날 부분을 잡고서 살짝 여러가지 방식으로 날을 펼 수 있고요. 일단은 폴딩 나이프의 기능이 제일 충실하고 열고 닫기도 제일 편리합니다. 레더맨은 멀티투림에도 열고 닫기가 굉장히 편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썸홀이 있어가지고 썸홀에 걸고 살짝 당기면 펴집니다. 닫을 때도 라이너를 누르고 살짝 기울이면은 닫힙니다. 이게 새 제품을 사시면은 이렇게 기울이는 것만으로 닫히지 않는데 이 부분을 톡스렌치로 살짝 열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열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열게 되면은 날이 막 유격이 생겨가지고 흔들흔들 거려요. 지금 이것도 유격이 살짝 있는 편인데 유격과 부드러운 감 이거를 잘 찾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블랙폭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락 방식이라서 열고 닫는데 살짝 좀 뻑뻑한 감이 있어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톡스렌치로 풀어가지고 다치기는 좀 스무스하게 다치는 편인데 이거를 너무 풀게 되면은 이쪽 나무에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 걸리게끔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제가 다 실사용을 했었어요. 레더맨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일일은 한 1년 조금 넘게 그리고 블랙폭스는 리뷰를 위해서 한 한 달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하면서 아직 샤프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DRT 폴더가 폴딩 나이프로서는 제일 편해요. 아무래도 열고 닫기가 편리하고 휴대성도 좀 그럭저럭이고 DRT 폴더가 사용하기에는 제일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레더맨은 무겁고 솔직히 두껍고 한데 기능이 너무 많아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식이 있죠? 막 이런 칼 들고 달면 어머 칼이야! 극혐! 이런데 레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플라이어도 입고 하다 보니까 그니까 공구 느낌이 강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리고 블랙폭스 블랙폭스는 휴대성은 진짜 최강인데 이 좀 과한 프레임락이 있어가지고 열고 닫기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사용하기에는 프레임락 때문에 좀 걸리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샤프닝 샤프닝은 솔직히 의미가 좀 없어요. 공장에서 나올 때는 다 날이 잘 갈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은 날이 무뎌지죠? 날이 무뎌지는데 이거를 사용자분들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잘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종이를 자르고 안 자르고는 기분상의 문제지 막 칼의 성능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품을 리뷰했는데요. 뭐 취향에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꼭 하나만 써야 되겠다 한다면은 콜드스틸 AK47 이게 뭡니까? 콜드스틸 이거 사세요 이거 AK 골드스틸 콜드스틸 트위치 콜드스틸 콜드스틸 씨 콜드스틸 한글자막 by 한효정